오늘 우리 대학 청년 주일 예배를 우크라이나 회복을 위한 주일 예배로 드리고 오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은요. 우크라이나 뉴 제너레이션 전체를 담임하고 계신 안드레이 티신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영상에서 보셨듯이 전장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계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힘내시라고 핸드폰을 들고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신 분들은 핸드폰을 들어주시고 핸드폰을 들어주시고 힘내시라고 핸드폰을 들어주시고 환영합니다. 우크라이나 말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라스카고 프로시모 이때요. 앞에 정강판에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핸드폰을 흔들면서 라스카고 프로시모 이렇게 외치실 텐데 우리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은 라스카고 프로시모 하시면 됩니다. 시작! 라스카고 프로시모 이제 진짜로 목사님 모시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핸드폰을 흔들면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시작! 라스카고 프로시모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라스카고 프로시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우리 나라를 응원하고 있고 돕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내가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도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긴 전쟁 속에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용기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아주 깊게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아침 새벽 기도가 탄생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적을 이 나라에 베푸셨습니다. 스탈린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곳에 올 때 우리 형제 장애들 우리 형제들 지금 전쟁에서 전쟁이 나가있던 형제들이 그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어떤 사람은 병원에 누워있고 그리고 목회장들은 제일 어려운 곳에서 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아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헌금을 전달해 주십시오 한국에 한국이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여기는 큰 금액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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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지혜로운 처녀들이 있었고 한쪽은 지혜롭지 않은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지혜로운 처녀들은 자신의 등불을 켰습니다 거기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지 못한 처녀들이 거기에는 불이 없었습니다 내가 조용기 목사님을 생각할 때는 이것은 나에게는 아주 커다란 모모님이 됩니다 33년 전에 내가 예수께 나왔을 때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33년 동안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내가 조용기 목사님을 할 때 항상 뜨거운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의 영혼 항상 뜨거워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마지막 그 시간을 목사님을 만났을 때도 그때 굉장히 힘이 없고 이렇게 굽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강단에서 쓰려고 보금을 전하려고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반드시 불이 나왔습니다 왜 그가 항상 불로 타올랐는가 왜냐하면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와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그것은 7시 아침에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 목사님의 오피스로 갔을 때 그는 이미 3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불과하는 기도는 우리 가슴 가운데 불을 내려줍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잃어버렸다면 그들은 그 삶 가운데 열심히 불과 기도하는 것을 멈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불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나가지 말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데도 가지 말고 불이 내리기 전에는 어디든지 가지 말고 그럴 때 성령의 불이 사도들에게 임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3천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이 있다면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많은 능력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적은 사람들이 올바른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불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가구 만드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한테 가구를 가르쳐준 스승이 있는데 그가 나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2차 세계대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소련이 독일을 이겼을 때 독일에서 패크와 공장 기계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기계를 갖고 왔는데 목공기계를 가져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일했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킬까 막 여러 군데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안 돼서 독일인을 불러왔습니다 독일인이 독일에서 왔습니다 그 목공기계가 있는 곳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곳이 22도가 되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독일인이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은 난방기계를 가져와서 나무를 떼고 그래서 거기가 22도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공간을 독일인이 와서는 이 기계 앞에 와서 하나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공기계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왜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만졌을 때는 안 되었느냐 독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공기계는 22도가 되는 그 순간에서부터 일을 합니다 작동을 합니다 아멘 많은 기도들이 많은 설교들이 어떤 온도 적정한 온도가 있을 때 그것이 일을 합니다 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불로 만들겠다 불 불 불 불 불 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로 만들겠다 존경하는 우리 형제상의님들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불입니다 이 모든 것 다른 것들은 모든 것은 나무가 될 것이고 초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입니다 모든 문제들은 모든 문제들은 이 모든 것이 지푸라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라님께서 야곱 야곱에게 야곱에게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형제랑 자신의 지지들에게 여러 번 속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짓으로 자기의 아빠에게서 축복을 받고 갔습니다 자신의 형제의 옷을 자기 형의 옷을 입고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가 눈이 어둡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를 속여서 그를 속여서 장작권을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형을 떠나서 도망가야 하는 입장에 놓여졌습니다 그는 숨었습니다 그가 도망가서 있었던 곳에 그에게 아내가 생겼고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그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그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그날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형을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거기에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형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한 밤 내내 기도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과 싸웠다고 했습니다 신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자라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양골에게 왔습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나는 양골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너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너는 지금부터 사람들을 이겨낼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가운데 불을 던졌습니다 그 형제는 그에서는 야곱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군사는 400명을 이끌고 그를 맞이하러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말해줍니다 그를 죽일 수 있는 것 그러나 야곱의 인생이 무엇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불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불을 일으켰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뜨거운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이 열정의 사람이 된다면 사단이 사단이 여러분을 절대로 명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그를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불이 모든 것을 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이 이 만남이 되었을 때 에서가 그를 죽이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 시간에 죽이지 않고 야곱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을 던지면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뜨거워진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2014년도에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있었던 그 국경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목회자가 옥상에 있었는데 어디를 가 갔습니다 거기에 여자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폭탄이 터지는 그 마을에 그녀는 남아서 교회를 인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 여성들을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뜨거운 열정의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린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영이 뜨거워서 타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삼길 수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어떤 건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백피소로 지하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께 말을 안 했는데 나한테 여성이 암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암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누구한테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주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사님께 간증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 모든 나의 몸을 확인하시고 하루 아니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났는데 이미 어떤 암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고 내가 완전히 치료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레야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죽어진다면 하나님의 불이 모든 암을 죽여버릴 것입니다 모든 질병들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모든 전을 완전하게 제거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슴 가운데 성령의 불이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모호세를 기억합니다 내가 모호세를 기억합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잘된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가 40년이 그가 40년이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0편 89편에 88편 1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편 90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인생이 길 길어야 8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10편을 써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관하면 80이라고 그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가 80살이었습니다 그가 80살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가 80살인데 그가 8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불꽃을 봤습니다 타고 있는 불꽃을 봤습니다 그 타고 있지만 가시나무가 타지않고 있는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한번 가서 보리라 그가 이 가시나무에 왔을 때 떨깃나무에 왔을 때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모세야 너의 간에서 십발을 벗어라 너희가 서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의 불은 이것은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자들이 반드시 만나야 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가 80살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국에서 걷어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우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불같은 마음으로 애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나 두개 여러가지는 그래서 애국이 아주 많은 부분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만 명의 백성들을 구해냈습니다 종에 종된 곳에서 구해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타오를 때 많은 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끔 이런 것을 봅니다 젊은 사람들 낙심한 마음으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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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하는 모습으로 아무것도 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청년들을 만납니다 오직 핸드폰을 보면서 버튼을 누릅니다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 인스타그램을 하고 페이스북을 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불을 일으켜 내기 내시기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슴이 타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아주 좋은 비즈니스맨이 될 것입니다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불이 필요합니다 남자들에게는 불같은 여자가 필요합니다 여자에게는 불같은 남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열정적인 불같이 타오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열정적인 불같이 타오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열정적인 불같이 타오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정으로 타오르는 것 그러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나섰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간함을 패십니다 그런데 그는 그 후에도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는 40년을 광야를 다졌지만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도 여러분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 만드신다고 모든 문제들은 마치 지푸라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슴에 성령의 불을 받기를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모든 나쁜 것들을 태웁니다 죄도 불 속에 타버립니다 저주도 타버립니다 질병도 타버립니다 이 모든 사단은 이 불을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이 불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 불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불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모세의 가슴 가운데 타고 40년을 더 태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임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불이 임했습니다 그는 이 불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걷기기를 원하십니다 불 같은 마음 열정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불을 걷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이 타오를 마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오른손을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당신의 불 같은 기름 부으시니 당신의 불이 모든 사람 오른손을 등 모든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맞을 믿습니다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이제 이 손을 오른손을 가슴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두의 가슴에 불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불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모두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옵소서 불이 모든 죄를 태울 지옵소서 불이 모든 질병을 태울 지옵소서 불이 모든 조를 끊어낼 지옵소서 불이 모든 죄를 끊어낼 지옵소서 불이 모든 죄를 끊어낼 지옵소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이 불을 우리가 환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아멘